모두들 터라입니다. 고단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3대 출판사 중에 하나고 마마에서도 3대 출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큰 회사예요. 아주 큰 회사죠. 이 회사가 미국 시장을 저격한 서비스 이름이 근데 K-망가예요. 그래서 K-망가를 내놨습니다. 5월달에 내놨는데 이제 웹서비스도 게시하면서 한국에 알려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재밌다. K-망가 고단샤는 소년매거진, 영매거진 등 만화 잡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대표작은 진격의 거인 도쿄리벤져스, 공각기동대 이런 것들이 있죠. 2020년 4월에 출시된 글로벌 망가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망가모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망가모 망가모 M-A-N-G-A-M-O인데 여기가 뭐냐면 슈웨이샤 빼고 다모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됐어요. 근데 미국 땅에는 고단샤가 직접 나가겠다. 그래서 K-망가를 내놓은 겁니다. K-망가의 K는 고단샤의 K의 그거겠죠? 근데 지금 세계적인 상황에서 세계적인 시장에서 K라는 알파벳 하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K-POP이 있는데 너무 너무 이제 과거에 뭐 J-POP도 있었고 다 있잖아요. K도 약간 그런 이탈리아 본토에서 김치 피자가 나왔습니다라는 이런 느낌인데 요즘 그래서 K-피자 같은 느낌으로 나폴리에서 팔고 있는 K-피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응원합니다. 그래서 뭐 화이팅을 외치면서 혹시 웹툰 하나? 싶어서 봤습니다. 네. K-스시 K-스시 그래서 이 K하고 대시가 없으니까 봐주기로 하고 아 맞네요. 맞네요. 대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봐주기로 하고 봤습니다.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연재 중인 작품들 한 60개 그리고 구작들 포함해서 한 400작품이 서비스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하고서 앱으로 다운받아서 봤더니 그 만화, 만가를 넘기는 방식이 옆으로 넘길 것이냐 스크롤로 넘길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줬군요. 네. 근데 스크롤 만화냐 이게 그래서 웹툰이냐? 아니에요. 그냥 페이지를 옆으로 넘길 거냐 위로 넘길 거냐인 거예요. 어? 그거는 딱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모릅니다. 근데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인지적으로 봤을 때 썩 훌륭한 방식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선택권을 주는 것부터가 그래서 웹툰 방식으로 재편집을 한 뭐 강철한국에서 살해나 이런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위로 올리면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페이지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 아 그렇구나. 그냥 그 만화 스캔본 서비스를 자기들이 직접 하기로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과금 모델은 어떻게 하고 봤더니 일단 카카오 페이지랑 좀 유사합니다. 초반 회차는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요. 24시간마다 한 장씩 지원되는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티켓을 주면 한 회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포인트를 사면 내가 직접 그냥 해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1달러당 100포인트예요. 네네네. 되게 비쌉니다. 만화가. 그러네? 네. 한 화당 69포인트예요. 어? 그러면 한 화에 기본적으로 600원, 650원, 700원 이런 거잖아요. 한 일로 계산하면 대략 한 750원 정도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최신 회차. 따라왔어. 그러면 99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달러. 네. 거의 1달러네요? 한 회차에 12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300원. 이야, 이거는 굉장히 비싸네요. 네. 그래서 진격의 가격인 같은 경우에 인기적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한 회차당 139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대단한데요? 되게 비싸죠. 진짜 비싸네. 네. 그래서 최대 1,700원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게 적정 가격인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되게 비싼 선이다라는 느낌입니다. 일본 서비스랑 비교해도 비싸요. 그렇죠. 일본 서비스랑 비교해도 거의 두 개 가까이 비싼 겁니다. 사실 원피스 같은 경우 요즘은 너무나 밀도가 높아지는 연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래 그러면 폰으로 볼 거면 돋보기로 봐야 돼요. 그냥 이북으로 사서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걸 왜 냈지? 싶어서 저도 평가제를 받습니다. 헌터 헌터 이걸로 보려고 하면 진짜 현미경 필요하다. 그렇죠. 글자가 안 보여서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었는데 가격 책정이 이래가지고 그런지 K-망과 이 서비스가 비싸다는 이유로 평점 테러를 받고 있어요. 아 네. 전 세계 시민들의 정서는 비슷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소년점프에서 구독 서비스를 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소년점프의 구독 서비스가 월 2.99달러예요. 너무 차게 나잖아. 보통 만화 고인물들은 속도고 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헌터 헌터랑 원피스를 뺀 나머지 만화는 금방금방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좀 어? 슈이샤에서는 2.99달러로 구독인데 이거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비즈미디어라는 곳이 있어요. 비즈미디어? V I Z입니다. 이 비즈미디어라는 곳이 이제 일본 만화의 거의 어떤 창구 같은 역할을 해요. 되게 많이 수입하거든요. 여기서도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1.99달러예요. 2달러네요. 2달러.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불법 스캔본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불법 스캔본이 많이 퍼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비싸면 스캔본 쪽으로 몰릴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수익이 안 나냐 수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한편 한편 해금하는 건 좋은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게 측정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리 보기 한편이라고 했을 때 쿠키나 포인트나 캐시나 이런 걸 대충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대충 50원에서 100원 비싸면 200원이 한계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심한 경우는 10배 차이가 나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얘 구단 케임만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아 되게 인지구 좋아하고 온다 지금 나. 케임만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 구단자의 서비스인 케임만가가 제이김치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에서 네이버 웹춘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한 해 볼 때 우리나라는 3일 대여와 연구소장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30일 대여예요. 이 30일 대여에 대략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화를 소비하는 양상도 30일까지 대여할 필요가 있나? 라는 느낌이 우리나라 쪽에 비슷히 가깝다면 그쪽은 조금 더 책을 산다 이런 느낌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웹춘이 한 회차에 5코인 한 500원 정도 해? 그럼 우리도 그 정도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싼 건 또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논리로 가면 그렇겠죠. 한국도 소장은 600원이라고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근데 다른 비교 대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일본 망가에. 이거는 그냥 딱 잘라가지고 비싸다라고 말하기에 애매하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길 노릴 거고 그걸 노린다는 논리에서 보면 이 금액으로 많이들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만한 비교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저는 성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투기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음에 내놓은 해법이 뭘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를 느끼고 있다면 이분들은 비싸게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노리고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을 불러오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를 만들어야겠죠. 케이먼가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낼 수 있을지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화 정말 인용하기 싫은 말이지만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만화가에겐 주국이 있지만 만화에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오늘 뭐지? 문장을 제가 거꾸로 오늘 거의 뭐 그러니까 저희는 웹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만화와 관련되어 있는 세계적인 뉴스도 다 다루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응원하고요. 화이팅. 네. 화이팅. 그리고 이름에서 대쉬 붙이지 마세요. 그거 우리 거니까. 네.